택시 회사 앞에서 모두 모여보겠습니다 동시에 19명이 모두가 회사 택시를 타볼거에요 다들 사람 죽이지 말고 합법적으로 돌봅시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로스탄토스를 불바다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순순히 합법적으로 살거라 생각했어? 어? 수요탄 투척! 우리가 정직하게 살 줄 알았어? 주요시곤 아인샷! 노조파업이다! 난동은 그만 부리고 진짜 택시 임무를 다시 갈게요 시민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? 첫 손님 죽이기 미션 수락합니다 이 손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근처에 계곡이 있구만 뒤쪽에는 손님한테는 아무것도 말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손님은 지금까지도 본인이 목적지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손님 이쪽이 더 빠른 길입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신다고요? 아이고 그러면은 더 빨리 가 있군요 손님 사실 손님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 택시는 사실 집에 가지 않는다! 가자! 그렇게 손님은 저수지의 요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엔 진짜로 잠깐만 지금 손님이 있는 곳이 아까 그 저수지 아니죠? 아까 죽었던 손님이 다시 타진 않겠지? 오우 새로운 손님이구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거에요 그러면은 팁이 무려 5,300달러만 돌릴겁니다 여기까지 주시면은 미션 클리어 2분! 2분 안에 5,000달러면은 4분에 10,000달러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자 이제부터 여기에서 택시 레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지옥의 레이스 시작됩니다 자 두바퀴 들거구요 화염병 사용관은 스타트 출발하트! 갑시다 출발! 갑시다! 발사! 발사! 화염병 고갈! 스태킹 5,000원 감사합니다 여자 목소리 롤 에이스 미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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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염병 호염병 미치! 위치! 비신란테 로 한번 날려볼께요 경찰에 타고 있어? 뭐야? 어... 비신란테는 경찰에 타고 있어? 얌마! 진짜 노촬이네 이거? 여기에 탑승해서 펜토를 날려주세요 화. 화. 오. 마이. 합쏠. 합쏠. 합쏠 합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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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야 이건 어? 이거 옛날에 문구점에서 본 것 같은데 폭탄 터지면 동시에 부스터 스타트 발사 발사 나이스 샷 와 어 노라차 노라차 누구야 노라차 지호드님 우승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리암님의 전투기 위로 다 올라와주세요 이 위에서 버틸겁니다 천천히 상승 다들 떨어지면 안됩니다 버티세요 리암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버티세요 버티세요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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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시고요 자 지금 한명 떨어졌습니다 군인분 자 물린지를 무시해 물린지 무시해 어 안돼 안돼 오 빨리 깟 안돼 살아 살려 어 아우 자 우승자는 럽솔림 당첨 다음에는 체로 넘어가가지고 한번 놀아볼까 오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공사 치료원이 상당히 지금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나도 높이 나도 높이 50m 100m 까자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준비해드립니다 올라간 순간 발사 자 공중에 있는 사람을 폭죽으로 맞춥시다 예측 샷 공중에 사람 맞추기 리스티브 와 저기까지 하였어 후앗 아 오 나잇샷 나는 밤하늘의 별이 될거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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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